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미미 입니다. 요즘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딱 이 마스크 라인에 서랍으로 올라온 거 보이세요? 그래서 제가 이 청매실 버블 토너를 딱 30일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아 이게 일반 토너랑 다르게 푹신푹신한 버블 제형이네요. 되게 한산 터지는 것 같은.. 어 잠깐만 저 지금 2차 수행까지 끝냈는데 지금 이거 뭐죠? 찾아뵙습니다! 이제는 계속 장치고 계시킵니다. 2차 수행까지 fighters 저장할 거네요. 2차 수행까지트가 사라지고 이상해요.